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B 구축 문제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보노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보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 속성에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다. 그럼 인덱스에 가셔서요.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중복 불가능 선택하시고 두번째 원생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형식대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숫자 두 자리가 오는데요. 필수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럼 숫자 필수면 0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0 두 자리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빼기 하이픈 입력하신 다음에 영문 대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라고 하면 크다라는 기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영문 대문자도 필수이기 때문에 L자 이용하셔서요. 세 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숫자 두 자리 그 다음 하이픈 그 다음에 대문자에 대해서 기호 열다 그 다음에 영문자 세 자리는 L자 기호를 입력했고요. 그 다음 하이픈 빼기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 하시고요. 중간에 있는 이 빼기 기호를 저장한다는 것은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0 입력하셔서 저장되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두 가지 값만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형식을 두 가지만 입력받는다라고 하면요. 예스, 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예스, 노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예스는 남이고 노는 여로 텍스트로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탭에 가셔서 확인 란이 아니라 텍스트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텍스 상자로 바꿔주시고 일반에 오셔서 형식에다가 남과 여를 표시하는데 형식을 입력할 때는 세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 개로 구분을 하시는데 맨 앞에는 비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이라고 입력하면 예스 예스일 때는 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 노일 경우는 여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점수 필드에 대해서요. 0부터 100까지 숫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부터 100까지 그럼 비트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부터 a&100까지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윈 0&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섯 번째 이름 필드에 대해서는 이름 필드에 대해서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게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먼저 함수 이름은 INSTR 입력하시고요. INSTR 입력하시면 한 문자일이 다른 문자를 안에 있는 첫 번째 위치를 지정하는 값의 형식을 반환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먼저 문자는 이름이라는 필드에 가서 이름 필드에 가서 그 다음 스팅은 공백에 해당한 값이 이름에 가서 공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백이 있는 위치가 몇 번째입니다. 라고 값을 반환하겠죠. 그 값이 0이라면 이름 필드에 가서 공백이라는 위치가 몇 번째 있는지 값을 숫자를 반환하는데 0이라면 공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게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 테이블 작업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쓴 도로 바꿔서 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되었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생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에 성별에 남녀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원생 코드에 표시가 되어 있죠. 숫자 두 자리 그 다음에 문자 세 자리 성별 필드에는 남녀가 텍스트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점수는 0부터 100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했고요. 이름에는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을 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생 테이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관계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설정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원 테이블 다음은 원생 테이블 그 다음에 학부모 테이블 세 개 다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원 테이블의 원생 코드 필드는 원생 테이블의 원생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원생 코드의 테이블의 원생 코드를 학원 테이블의 원생 코드 드래그 하시고요. 문제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원생 코드 필드와 그 다음에 학부모 FM 코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학원 테이블의 원생 코드랑 FM 코드가 변경되도록 업데이트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원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원생 학부모 테이블의 네 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원 테이블의 FM 가운데다가 학원 테이블을 옮기시고요. 학원 테이블의 FM 코드는 학부모 테이블의 FM 코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부모에 있는 FM 코드를 학원 테이블의 FM 코드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업데이트 레코드 삭제할 수 없다. 라고 했으니까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더 강계 작업하셨던 창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의 엑셀 엑스의 파일에 발표의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가져오기 엑셀 선택하시고 가져오실 파일을 찾아보게 가셔서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 발표해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에 첫 행에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가족이 마법사 단계 중에 엑셀에서 제공하는 기본키를 추가하여 작업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선 그냥 다음 누르시고요. 기본키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엑셀에서 기본키 추가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십니다. 그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발표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발표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냥 마침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에서 다시 한번 닫기 한번 누르시면 발표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요. 엑셀 파일에 저장된 파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테이블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폼에 학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지시사항과 미리 보기 그림에 따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의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 구역에 알맹이 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왼쪽에 있는 로고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선택하시면 속성 시트를 통해서요. 알맹이 로고 라고 이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불러올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현재 그림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R이라고 적혀있는 제시된 그림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합니다. 크기 조절 모드에 오셔서요. 문제에서 전체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면 첫 번째 알맹이 로고 컨트롤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기본 폼과 하이 폼의 연결 필드는 하이 폼을 선택하시는데 바깥쪽에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그 다음 연결 필드 기본 필드 연결해서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 문제에서 원생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필드 원생 코드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하이 폼의 기본 보기는 하이 폼에 대해서 폼 선택기를 누르신 다음에요. 모두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를 문제에서 연속 폼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 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하이 폼에는 탭이 머물지 않도록 하이 폼에 대해서 바깥쪽에 있는 경계라인을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요. 기타 탭에 가셔서 탭이 머물지 않다 그러면 탭정지가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탭정지 아니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하이 폼의 폼 바닥글에 가면 하이 폼의 폼 바닥글에 가면 TXT 수강 건수 컨트롤에 미리 보기 그림처럼 전체 건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컨트롤 탭에다가요 확대 축소에 가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함수가 필요하실 거고요. 별표 입력하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숫자 뒤에 건자가 붙어 있어요. 엠퍼센트 하셔서 문자 처리 하셔가지고 몇 건이라고 숫자 건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 미리 보기 하셔서요. 아래쪽에 수강 건수 표시가 되는지 아직 인제에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제시된 그림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학원 관리에 대한 기본 작업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두 번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원 관리 폼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가셔서 CNB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CNB 조회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바꾸라 하겠어요. 마우스 오른쪽 변경해 가셔서 콤보 상자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 이 콤보 상자에 대해서 원생 테이블에 원생 코드와 이름 필드를 행 온번으로 행 온번에 오셔서 작성기 가셔서 원생 테이블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원생 테이블에 원생 코드와 그 다음 이름을 이름 필드를 행 온번으로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필드 가져오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해당 필드에 원생 코드가 저장되도록 바운드 열은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 가져오신 열의 개수는 두 개가 되죠. 열 개수 2로 수정해 주시고요. 열 이름이 표시되지 열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고 열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열 너비는 각각 2cm니까 2 세미콜론 2 라고 입력하면 각각 2cm 총 열 너비에 대해서는 너비에 대해서는 4c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너비 4cm 그 다음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할 거 데이터에 가셔서요.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학원 관리폼을 저장하실까요? 예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작업하고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하겠습니다. 학원 관리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저처럼 창을 닫지 않고 파일에 가서 저장하셔도 돼요. 학원 관리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사항대로 CMD 닫기 명령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 관리폼의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아 네 위쪽에 출력 옆에다가 명령 단추 하나를 만드네요. 출력 단추 옆에다가 그러면 폼 디자인 도구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명령 단추 출력 옆에다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드래그하신 다음 이 명령 단추는요. 폼이 닫히도록 폼 작업에 가서 폼 닫기를 하실 거고 다음 그 다음 그림을 정지 그림을 사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그림을 선택하고 다음 이름을 CMD 닫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한번 누르신 다음에 위치 크기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캡션은 폼 닫기로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탭에 가셔서 표시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 제시된 캡션을 폼 닫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관리 폼에 대한 작업을 이제 다 하셨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보고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원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원생 코드 머리끌 구역에 머리끌 구역에 TXT 코드 컨트롤에는 원생 코드와 이름을 다음 지시 상대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코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온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그림은 원생 코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네 우선 작성해 볼까요? 는 첫 번째 가져오실 필드는 원생 코드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원생 코드는 12- BBA를 가져왔어요. 그 옆에 이름을 표시할 건데 M% 연산자 이용해서요. 이름을 좀 띄어쓰기 좀 할까요? 가로 열고 이름이라고 입력하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한 칸에 스페이스가 또 있고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 큰 다운표 닫아주시고요. 연결해서 이름 필드에 가서 이름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앞에서 열어놨던 가로를 닫아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원 점수를 기준으로 학원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 잠수는 정렬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 추가하시고요. 원생 점수를 선택하시고 내림 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내림 차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생 원생 코드 바닷글 선택하시고요. 바닷글 구역에는 원생 코드별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런 페이지를 바꾼다는 겁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페이지 바꾼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바꾼다 라고 다른 페이지로 바꾼다고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구역 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바꾼 구역 후 네 번째 원생 코드 바닷글에 TXE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평균을 선택한 다음 원생별 점수 평균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컨트롤 원번에 가셔서 는 하시고요. AVG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학원 필드에 테이블에 점수를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생별 점수 점수에 대한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학원 테이블에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바닷글 구역에 TXT 페이지에 대해서는 컨트롤 원번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그 다음 문제 제시된 페이지 번호는 현재 페이지 그럼 는 하시고요. 현재 라는 글자는 입력하셔야 되겠죠. 현재 칸칸 띄우고 M% 연산자 현재 페이지는 PAGE 있죠. 그 다음 M% 입력하셔서요. 큰 따옴표 묶어서 한 칸에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슬래시 한 칸에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전체라는 글자가 필요하고 한 칸에 스페이스가 또 필요하네요. M% 그 다음 전체 페이지 수를 구하기 위해서 페이지 다음에 S를 붙여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을 인쇄 미리 보기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원생코드 머리끌에 TXT 코드에 원생코드랑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이동해 보시면 되겠고요. 정준하 이쪽으로 보시면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 학원의 점수를 기점으로 내림차 정렬하라고 했는데 이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바닥 글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거 확인하셨고요. 바닥 글에 페이지 번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평균값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내림차 순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아까 원생 점수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원생 점수 문제에서 원생 점수가 아니네요. 학원 점수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었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다시 정렬 기준에 원생 점수가 아니라 아래쪽에는 학원 점수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 화면에 좀 보이진 않지만 학원 점수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 한번 가실 거고요. 페이지를 좀 이동해서 내림차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섯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점수가 내림차순 되어 있는지 확인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첫번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두번째 학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CMD 조회라고 되어 있는 콤보 상자 바꾸셨던 CMD 조회를 선택하신 다음에 변경되면 이벤트에 가셔서 체인지가 됐을 때 온 체인지 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신 다음 점 점 점 작성기 갑니다. CMD 조회가 변경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필터랑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폼에서 필터 하겠습니다. 속성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가고 필요하시고요.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원생 코드가 원생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CMB 조회랑 같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CMB 조회 원생 코드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 처리가 되야 되고요. 문자 처리를 하고 M% 연산자를 이용해서 큰 따옴표 처리 마무리 하시고 M% 연산자 이용해서 컨트롤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필터에 대한 속성을 적용하겠습니다. 트루 값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하공관리폼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하공관리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갑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을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클릭했을 때 오셔서요. 옆에 점점점 작성기에 가셔서 매크로 작성기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원현황 보고서를 인쇄미리보기 상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고서를 연다라고 되어 있으면 오픈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의 이름은요. 학원현황이고요. 인쇄미리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형식을 인쇄미리보기 선택하시고 조건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에 가셔서요. 앞에서 하셨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학생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원생코드가 같습니까? 원생코드는 같습니까? 등호 넣으시고요. 현재 작업하던 기출문제에 폼에 가셔서 모든 폼을 표시한 다음 현재 학원관리폼입니다. 학원관리폼에 CNB 조회에서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고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그 다음에 폼 보기에 가셔서요. 내가 선택한 박정아 뭐 이렇게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아까 정준아가 두 개였죠.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인쇄미리보기가 미리 공개가 가능합니까? 하는데 이게 CNB 조회라고 떠요. 이유는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포함된 매크로에 가셔서 여기에 수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기출문제에 가셔서 폼에 가셔서 선택하시면 폼의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폼즈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즈 폼 그 다음 느낌표 구분해 주시고요. 폼의 이름은 학원관리입니다. 라고 느낌표 구분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CNB 조회입니다.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안 넣어도 되죠. 이렇게 폼에 학원관리 폼에 CNB 조회랑 원생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오른쪽 닫기 수정하신 내용 다시 업데이트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폼 보기에 가셔서 아까 정준화에 대해서 출력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보고서가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실 거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학원관리 폼 다시 한번 X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처리기능 구현 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원 테이블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학원 테이블에서 첫 번째 이름인데요. 이름은 티처의 이름을 가져오신 티처에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학원 테이블 열어보시면 이름이 티처 맞죠? 그래서 티처 가져오시면 되고요. 수강내역 그 다음 점수 가져옵니다. 티처라는 대신에 필드 이름을 이름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학원 테이블을 이용할 거 그 다음 수강내역을 오름차순 하라고 했습니다. 수강내역을 오름차순 두 번째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작업한 상태에서요. 문제에서 매개변수 값을 입력받아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했잖아요. 매개변수 값에 이름을 다 입력하지 않고요. 한 글자만 입력을 했을 때 연이라고 입력했을 때 연이 들어가 있는 이름을 다 검색해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별표 매개변수 값을 통해서 받을 거고요. 그 다음 별표 앞뒤에 어떤 글자가 봐도 매개변수에 있는 값에 입력된 거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여기에 이제 이름을 입력하세요.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개변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별표는 문자처리 해주시고요. n% 연산자 마찬가지로 끝나는 부분에 매개변수 구분하기에서 n% 연산자 문자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신 내용을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 이름을 연자를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연자가 들어있는 내용이 검색돼서 레코드 수가 8개가 맞죠. 8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R 검색이라고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시는 내용인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원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커리를 작성합니다. 원생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이 없네요. 그림은 없고요. 나이 변경 커리를 작성하시오. 다시요. 원생 테이블에 있는 생일 필드의 필드와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이용해서 현재 나이 필드값을 현재 나이로 업데이트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나이라는 필드가 없어요. 원생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시면 원생 코드 그 다음에 번호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년 월일과 그 다음에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이용해서 현재 나이 필드값을 하나 추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생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문제 두 번째 원생 테이블의 나이 필드 다음에 행을 하나 추가하시고요. 행 삽입하신 다음 여기에 현재 나이라는 필드 하나를 추가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이 필드를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추가한 후에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나이 숫자 입력하시고 X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쿼리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업데이트 쿼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어디다가 업데이트를 하실 거냐면요. 문제에서 현재 나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나이 필드에 현재 나이 필드 추가하신 거에 대해서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간에 추가했기 때문에요. 이걸 삭제 한번 하고요. 잘라내기 하고 테이블을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표시에 가서 원생 테이블을 한번 추가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닫기 이제는 현재 나이라는 필드가 보이시죠. 현재 나이 필드를 더블클릭 하셔서 원생 테이블에 현재 나이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 원생 테이블에 현재 나이 넣으시고요.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요.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문제에서 데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데이트 함수는 오늘 날짜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디프 함수를 사용해서 생일에서 오늘 날짜 까지 연수를 구해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함수 이름 d-a-t-e d-i-f-f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형식은 형식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이용해서 나이를 구하겠습니다. 나이는 연도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y y 4개를 이용하시면 연도를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시작 날짜는요. 시작 날짜는 생일 필드에서 가져올 겁니다. 생일 필드에 날짜를 가져와서 신표 언제까지 오늘 날짜까지 데이트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트 디프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데이트 디프 함수는 첫 번째는 조건 형식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기준을 정하시면 되죠. 나이니까 연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분기면 Q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이면 M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날짜 첫 번째 생일 날짜부터 시스템의 오늘 날짜 까지 연도를 가지고 나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라고 되어 있네요. 실행 버튼 누르시면 15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원생 테이블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현재 나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나이 변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변경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학원 관리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알맹이 로고 라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메시지 상자에서 얘를 클릭하면 폼이 열리도록 메시지 상자에 있는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변수 A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A는 메시지 박스에서 메시지 박스에서 입력받은 값을 기억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프롬푼트는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하이폼을 열겠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신표 예 아니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VB 예스 노 라고 선택하시고요. 필터 타이틀이 있나요? 네 하이폼 확인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 박스는 닫습니다. 메시지 박스에서 예 라고 눌러야만 if 만약에요 A라는 값이 메시지 박스의 값을 기억하고 있는데 VB 예스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네 문제에서 두 커만드를 이용해서 폼을 열라고 했습니다. 오픈 폼을 할 거고요. 오픈 폼 폼의 이름은요. 학원 관리 하이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우선은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학원 관리에 가셔서 우리 알맹이 로고를 클릭하면 하이폼을 열겠습니까? 예 하면 하이폼이 관리 학원 관리 하이폼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